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소연님께서 요청해주신 신비아파트의 신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금비는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 눈썹하고 볼 따구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사슬 7개 일곱번째 사슬코를 이렇게 잡고 사슬 3개 일곱번째 사슬코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방금 여기 일곱번째 사슬코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음코부터 한코에 한개씩 다섯번 이렇게 위에꺼 한줄 마지막 코 한길긴뜨기 여섯개 한길긴뜨기 여섯개 마지막 코에 했죠. 한길긴뜨기 여섯코 하고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한 사이부터 시작해서 한코에 한개씩 한길긴뜨기 다섯개 사이사이 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구멍에 네번을 더 해주세요. 사슬코 처음 세게 해줬던 곳 맨위에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2개 다음코부터 한코에 한개씩 다섯번 여기 모퉁이 다음코부터 한코에 두개씩 여섯번 다음코부터 한코에 두개씩 여섯번짜리 다음코부터 한코에 두개씩 여섯번짜리 다음코부터 한코에 두번짜리 다음코부터 한코에 두개씩 여섯번짜리 다음코부터 한코부터 한코에 두개씩 한번 두번 세번 네번짜리 다음코부터 한코에 두개씩 처음 사수코 해줬던곳 요기 한길긴뜨기 한개 더 하고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길긴뜨기 2개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5번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 다음 코에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두 번이 한 번이 돼서 여섯 번을 반복해 주세요 하나 한 개 두 개 한 번 여섯 번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5번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 다음 코에 두 개 이게 한 번이 돼서 네 번을 더 해주세요 하나 다음 코 두 개 한 번 마지막 코 한 개 하고 처음 사슬고 세 개 해줬던 곳 여기 하나 더 하고 한 코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한결긴뜨기 하나 다음 코 두 개 다음 코 두 개 다음 코 부터 한 코에 한 개씩 5번 다음 코에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반복해서 여섯 번 한 개 한 개 다음 코 두 개 한 번 두 번 두 번 여섯 번 여섯 번 다음 코 부터 한 코에 한 개씩 5번 한 변 한 번 원 두 개 이번 반복해주세요 하나 하나 한 개 두 개 한 번 마지막에 하나 사슬코 세 개 여기도 한 번 더 빼뜨기 사슬 세 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쭉 해주세요 빼뜨기 사슬 세 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하나 이번 단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쭉 해주세요 빼뜨기 사슬 세 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두 코 모아뜨기 실을 감아서 다음 코 넣어서 실 갖고 와서 두 개 빼고 다시 감아서 다음 코 넣고 갖고 와서 두 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예요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 한 번 한 번 셋 모아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 부터 한 코에 한 개씩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모아뜨기 하나하나 하나 모아뜨기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마지막에 남는 코는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씩 하고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3개 눈을 만들겠습니다 링을 만들고 사슬 3개 링 안에 한길긴뜨기 14번 하나 둘 셋 네개 링을 닫고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 아무 구멍 아무 구멍이나 시작하는데 이렇게 두 줄 말고 뒤에 줄 하나 잘 찾으셔서 뒤에 줄 하나에다가 실을 연결해서 사슬 2개 같은 코 긴뜨기 하나 이렇게 뒤에 줄로 한코 한코 한코마다 긴뜨기 2개씩 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자세히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꼬맬만큼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지저분한 털들을 다 이렇게 이발을 해주세요 눈알이 선명하게 노란색 실로 요기 요기 만들어 주세요 요기요 2개를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꼬매주세요 2분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로 일자로 가로로 됐죠 이 밑에 이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고 다시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하면 내려가죠 다시 가운데로 빼서 일자로 옆으로 넣고 살짝 밑에 여기로 실을 이렇게 다시 같은 구멍 이제 호빵을 닦고 귀하고 뿔을 만들게요 빼뜨기 한 곳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모아뜨기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코에 한개씩 한개 한개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이번에도 3코가 남습니다 3코 남는거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이번엔 모아뜨기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고 한길긴뜨기 하고 모아뜨기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한코부터 모아뜨기 다음코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모아뜨기 한개 모아뜨기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남는코 모아뜨기 남는코 모아뜨기 남는코 모아뜨기 하고 빼뜨기 사슬 2개 빼뜨기 한코 모아뜨기 빼뜨기 이번에는 모아뜨기 로만 한바퀴 돌려주세요 마지막 모아뜨기 하고 빼뜨기 사슬 하나 빼뜨기 한코 넣고 갖고 오고 옆에 코 넣고 갖고 오고 3개 옆에 코 넣고 갖고 오고 옆에 코 넣고 갖고 오고 옆에 코 넣고 3개 같이 이렇게 쭉 해주세요 빼뜨기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고리를 만들만큼 잘라주세요 조금 남는 구멍 남은 실로 이렇게 사이사이 넣어서 당기고 사슬 하나 만들어서 풀리지 않게 고정시켜주고 이 실을 안으로 넣어서 정수리로 빼줍니다 사슬을 12개에서 15개 사이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어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쪽에다가 뿔을 만들게요 이렇게 실 연결해서 사슬 하나 같은 코 계속 같은 코에다 해주세요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보세요 여기 두 줄 사슬 하나 하고 이 두 줄 이렇게 이 세 개를 같이 빼줍니다 두 개 먼저 빼고 하나 빼고 피코뜨기 한길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이 남은 실은 요기 요기 같은 코 구멍 여기다 넣어서 뒤로 빼고 두 개를 묶어서 안에 넣어주세요 옆에도 똑같이 요쪽 고음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피코뜨기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q e e e e e e 정 가운데다가 할게요. 첫 코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같은 코에요. 같은 코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 한길긴뜨기 옆에 코에 두 개 옆에 코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이 줄을 옆에 코 여기 넣어서 쫑 당겨갖고 두 개 묶어서 숨겨주세요. 여기는 정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와서 옆으로 두 코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두 코 갔어요.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 한길긴뜨기 두 개 옆에 코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똑같이 빼뜨기했던 같은 코 이렇게 집어넣어서 뒤로 빼고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감사합니다.